안녕하세요. 엠파조입니다. 이항이 잠시 거래 중지를 요청했다가 13일에 거래를 재개했는데 초반 급상승 후 하락했지만 그래도 약 18%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10월 13일 기사에 중국 민항항공국으로부터 여객수송 UAV 시스템의 형식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EH216S의 설계가 CAAC의 안전표준 및 감항성 요구를 준수하고 있으며 EH216S가 승객용 UAV 상업 운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리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상승했던 것입니다. 다른 UAM들도 상업 운항을 하게 되면 이항보다 더 상승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1달러 밑으로 내려간 릴리움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월 26일 기사는 릴리움 Z의 혁신적 전기추진 시스템 조립 시작이란 제목으로 이것은 새로운 전기제트 기술 산업화를 위한 핵심 단계이고 추진 시스템은 릴리움의 상징적인 항공기 구조의 초석으로 우수한 성능과 안전성, 부품의 경제성과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조립은 독일 웨슬링에 위치한 릴리움의 전용 제트 추진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립은 덴소 및 하니웰과 공동으로 개발 및 내장된 맞춤형 항공기 E-모터와 에어로나믹과 공동으로 개발되고 장착된 티타늄 컴프레셔 팬 그리고 SKF와 공동으로 제작된 전기모터 베어링 등 공공업체가 제공한 추진 서브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올해 7월 릴리움은 독일의 선도적 항공기술센터 중 하나인 제트펠의 시설에서 실물 크기의 릴리움 제트펜과 고정장치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펜 디자인의 강력한 작동 매개 변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계적, 정기적 그리고 열적인 성능에 대해서 시제품 E-모터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릴리움 제트 E-모터는 4kg이 조금 넘는 시스템에서 100kW가 넘는 업계 최고의 전력 밀도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내용입니다. 9월 29일 기사는 기술 시연자가 핸들링 품질과 조종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보라고 하면서 이륙에서 비행과 착륙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아틀라스 비행 시험팀이 릴리움 제트에 시연을 하고 이 비행기는 스케일 버전이지만 비행 추진 시스템과 비행 컨트롤을 대표하고 10m의 윙팬과 한 지점에서 최고 이륙 중량은 초경량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델 테스트를 확장해왔고 새로운 설치와 과정에서 유용성을 시험했고 무인 비행으로 진행되었고 특정한 통제에 의해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지상과 상공에서의 통제 영역에서 속도나 고도 등을 시험해 왔으며 이번 시험에서는 속도는 80노트로 고도는 350비트로 제한된 범위에서 했고 초점은 비행기 조작의 질적인 부분과 조종 가능성에 둘 것이고 비행기가 도시에서 비행의 미래 미션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른 기사는 EAS의 안전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최고 가망 책임자인 만달리아와 함께 릴리움 딥다이브와 9월 28일 아침에 써니스페인에서의 시험 비행에 대한 몇몇 즉석 촬영 영상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또 아틀라스 비행센터에서 릴리움의 기술 시연자들과 함께 진행 중인 비행 캠페인은 인증 준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학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6일 기사는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과 함께 날아오른다는 제목과 함께 릴리움 Z의 사진과 지금 우리 팀에 참가하고 우리의 비전을 당신의 미션이 되게 하라는 글이 있습니다. 역사의 일부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와 릴리움은 세계 최초의 이브톨 제트기로 이동의 더 나은 방법을 근본적으로 만들기 위한 미션을 수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2일 기사는 첫 번째 고전압 전기 장비가 릴리움 Z 라인에서 분리된다는 제목으로 릴리움 Z의 주요 전기 동맥 역할을 하는 고전압 하니스는 항공기 배터리에서 날개와 커나더의 제트 엔진으로 전력을 분배하고 릴리움이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를 받은 이 새로운 하니스 시스템은 릴리움 Z의 안전에 중요한 전력 분배 구조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또 GKN과 로젠버그가 협력하여 개발 및 제작한 고전압 하니스는 릴리움 Z의 주 날개와 커나더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 하니스는 보호, 공간 최적화와 설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하나의 안전한 슬리브에 끼워진 케이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900볼트 이상의 전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중량으로 고성능의 작업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릴리움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해지고 유가의 변동과 전선 확대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었는데 그 와중에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사는 주가가 상승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수천개의 회사가 다우와 나스닥에 존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항상 국제정세와 경제, 기후 등은 주가와 연계되며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해 늘 공부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